이게 농기계 트랙터인데 자율주행을 하는 시스템인거 같습니다. 여기가서 여기가 제품이 어떤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플루가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모듈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어떤 제품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품이 자율주행하는 키트나 이런건가요? 예 맞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실 때 새로운 농기계를 사실 필요없이 사용하던 트랙터나 이항기에 장착만 하면 자율주행이 됩니다. 기존 트랙터에 이 시스템을 장착하면 자율주행이 된다고요? 그리고 저희 대리점을 통해서 농기계를 사셨을 때 선택옵션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동국제 많은데 다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다 호환됩니다. 대리점에 가서 요청을 하면 다 구매를 할 수 있는거에요? 전국별로 저희가 브랜드는 달라요. 브랜드는 다르시죠? 본사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브랜드는 장착해서 드리겠지만 아니면 따로 구매하시고 저희 딜러가 가서 장착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주도 대동대리점이나 거기서 구매를 하시고 요거는 따로 여기 본사에 연락해서 설치를 받으시면 되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대리점에서 같이 옵션을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고? 왜냐면 그 대리점이 저희랑 취급을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전북은 대동, 전남은 동양국제입니다. 아.. 동양국제가 전날로 됐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만든 회사구요. 저희가 클라우드 기관으로 되는거다보니까 휴대폰으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아..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한다고요? 휴대폰으로요. 큰 태블릿으로 보실수도 있고 갖고 계신 앱으로 봐도 되고 제가 이제 원두방에 앉아서 경로를 설정해 주면 지가 알아서 하는거에요? 그거는 아직 국내에서 옵상으로 안 되요. 그건 안돼요? 그럼 무조건 탑승을 해야되는거에요? 네 근데 이제 탑승을 해야되고 아무래도 작업기 컨트롤은 계속 하시기 때문에 내리기는 불편하실거에요. 저희는 주행쪽만 일단 자율주행 제품이에요. 아..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아.. 그럼 엑셀링하고 다 되는거죠? 엑셀링은 보통 핸드스로틀로 이제 농민분들이.. 아.. 직접 하시고? 잡아놓고 가잖아요. 속도 조절을 안하시니까 아.. 자동차처럼 엑셀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다 자유로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밭이 이제 여기서 하고 시작했는데 저 끝에 갔을때 회전은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건가요? 어.. 퀵 액세스 기능은 이제 빨리빨리 약간 성격이 급하실때 컨은 본인이 하시고 다음 경로를 우리가 찾아 드려요. 아.. 등강경으로. 음.. 근데 이제 고급 기능은 이제 내년에 출시하고 고급 기능은 선에까지 알아서 다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좀 비싸게 출시됩니다. 아.. 트랙터가 한.. 80마력 쓴다? 네네.. 그럼 요런 구성품을 장착했을 경우에 한 얼마정도 되는거죠? 어.. 트랙터 가격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저희는 키트니까 825만원을 825만원을 정찰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저희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제 트랙터 한 대 2안개 한 대 이렇게 운용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두세트 사실 필요없이 요렇게 악세사리만 두세트 사시고 요거 하나 사셔가지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자석으로 떼다 붙였다 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키성품이 요 핸들이랑 요거랑 요렇게 네개에요? 네. 요렇게 구성품입니다. 아 요렇게 근데 설치를 저희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 안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 이쪽은 어떤가요? 요거는 이제 농기계에 이제 AS나 딜러들이 이제 농기계를 쉽게 관리하기 위한 케어 서비스입니다. 아.. 농기계 보시면은 소모품도 많고 딜러분들이 수리할 것도 되게 많고 네. 수리할 때 이제 고장 정보라든지 아니면 고장났을 때 바로 신고도 못하고 접수도 못하자고 그런 것들 다 원격으로 다 원격으로 원격으로 이런 모델들이 장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또 거치해 가지고 뭐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지켜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요. 보통 이 화면에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제 작업 퀄리티가 이 정도 나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그냥 원터치 스위치로. 직관적으로? 네 직관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은 이제 30대부터 60대까지 되게 다 사용하기 편해하셔가지고 실제 이 제품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셨던? 네. 태블릿을 지금 현재 올해 구입하시는 고객분들은 저희가 태블릿을 무상으로 켜드립니다. 23년은 저희가 따로 프로모션 잡아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올해 보는데 올해 안 가지 싶은데 아 그러면은 뭐 일단 올해 연락을 이 영상 보고 주셨다고 하면은 저희가 태블릿 조건으로 내년 초까지 어떻게 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라고 했죠? 825만 원. 825만 원. 네. 바로 구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헥타르 정도, 3000평 정도만 돼도 네네. 양파 하면 한 번 하는 돈을 더 버니까 1헥타르 3000평 이상이 70%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설명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FORTO nails 남 lang 킁 들 들어온 틈 들 이 buoy 들 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